안녕하세요. 에리스키친친구분들.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핫도그 김밥을 보여드릴께요. 선택한 핫도그의 선택을 시작합니다. 다른 재료들에게 필요합니다. 상추를 2인치 길게 잘라주세요. 흰색과 흰색의 볶음, 피망, 1 3 4th inch long strips. 잘라주세요. 물에 끓여주세요. 핫도그는 1분간에 약 1분간을 끓여주세요. 이 정도의 핫도그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 정도의 핫도그는 제거하니, 다이게 자르기 때문에 잘게 자르기 때문에 끝부분은 끝부분을 만듭니다. 나중에 식용유의 재료를 만듭니다. 다음은 익숙한 밥을 볶아줍니다. 모든 밥의 재료를 섞어주세요. 짧은 밥, 쌀밥, 참기름, 참기름, 소금, 참깨, 참깨. 모든 핫도그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레이어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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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 재료를 Kleene 김밥 골고루의 고추의 스푼, 불이 살짝 이쁘게 만들려주세요. 닭을 내리지 siu의 고추에 잎을 위에 올려주세요. 반응 후에 기본바야들로 연결해주세요. 긴발빠리맛으로 그리마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먼저 길바야들과öshir을을 하나에 authorization을 제거해주세요. 드림을 귀밑에 1인치 pallets true. 그럼, 각각의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면을 제거해주세요. 이 핫도그가 충분히 제거해주세요. 이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도그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핫도그 김밥은 이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피큰닉, 식사, 아니면 특별한 식사회에서 준비하십시오. 웃음과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십시오. 만약에, 한국에선 엣지샵을 확인하시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